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경남 지역 대부분 고속도로와 국도는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였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오후 들어 차량에 몰리면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현재는 차량 정체가 대부분 해소된 상태로, 아직 남아있는 정체 구간은 14번 국도 김해 전화교 교차로에서 연지 2교 4거리까지 거제 포항 양방향 2.5km 구간에서 시속 10km 이하의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후 9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울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켈레톤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의 고향마을 남해군이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윤성빈 선수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산 남해군 이동면 나는마을에서는 윤 선수의 금메달이 확정되자 마을 주민들이 서로 축하 인사를 하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현재 남해에는 윤 선수의 외할머니가 살고 있으며, 나는마을은 설 연휴를 보낸 뒤 축하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는 모두 23건의 선거 사범이 적발되는 등 선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23건의 선거 사범을 적발해 고발 2건, 수사 의뢰 2건, 이첩 3건, 경고 16건 등으로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전과 물품, 향응 등 기부 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관련 2건, 인쇄물 위반 3건 등이었습니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를 포함해 지방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경남 도내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어제 기준 저수지, 저수율은 61.8%로 평년 75.3%보다 13%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수율이 30% 미만인 저수지도 45개에 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6개월 내 강수량이 평년 대비 63%에 그쳐 가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매주 가뭄대책점검회위 개최, 대체수원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등 경남 5곳의 미분양 물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아파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김해와 통영, 사천, 밀양시와 의령군의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창원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진 않았지만, 2016년 말 미분양이 3,287가구에서 작년 말 5,360가구로 늘어나 물량으로 보면 전국에서 빈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시가 최근 진해 군항제 준비 보고회를 열고 교통과 안전 등 27개 분야를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올해 56회째를 맞은 진해 군항제는 다음 달 31일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열흘 동안 이충무공 호국정신 계승 행사와 여좌천 별빛 축제, 속천항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 등이 열립니다. 또 벚꽃 명소와 창원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진해의 군항 관광버스 운행과 진해 중앙시장 부엉이 플리마켓 운영, 진해 공설운동장 입구 군체험 행사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가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전 경쟁에 나섰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12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전국체전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양산시는 대회 유치를 위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천억 원을 들여 국제규격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새로 짓고 기존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달 31일 김해체육관에서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김해시는 통합 창원시를 제외하면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점을 부각하고, 가야왕도 김해 위상을 전국체전 유치로 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국비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시도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을 운용하는 포괄 보조금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경상남도청의 의뢰에 분권 촉진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보조사업을 통합한 포괄 보조금제 운용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헌법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중요세원을 지방의 과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 술을 마신 뒤 바닷가 선착장을 걷다 물에 빠진 여상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에서 20대 여성이 3미터 아래 바다로 추락했지만 일본 행인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